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이량약품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07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2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이량약품 4.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량약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 회사는 바로 슈팩트죠. 슈팩트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슈팩트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의 주가를 크게 좀 끌어올렸었던 모습이었고 다소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빠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가격이야 고점 대비해서 보면 좀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기간 조정의 흐름 속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 종목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은 이량약품의 슈팩트가 결국에 프랑스에서 임상 2상 파킨슨 치료제로 임상 2상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다시 좀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임상 3상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니까 또다시 이런 데서 이야기 나온다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당연히 주가는 급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그거일 거예요. 결국에 슈팩트에서 뭔가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거기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좋게 보시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소 이전에 7월, 8월까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좋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8월 이후부터는 다소 좀 그렇게 이슈가 있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이런 이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국면 자체는 좀 짧게 짧게 끊어서 기술적인 매매가 좀 필요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일약약품의 추세는 상승에서 지금 이제 꺾인 겁니다. 상승에서 횡보내지 하락으로 지금 꺾여있는 상태인 거고 횡보나 하락 국면으로 가면서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한적인 상승과 상승 이후에 또 조정 나오고 또 다시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반등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약약품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하반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항상 이제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좀 추세 하락으로 가거나 단기 조정 국면으로 갈 때 항상 매수 포인트는 이 추세 때 하단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보였을 때에는 추세 때 상단은 바로 이 매도자리가 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한 번 정도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한 8% 정도인가요? 7% 8%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 추세 때 정도 상단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을 좀 챙겨가는 이런 전략이 좀 요구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벗겨내느냐 벗어난다면은 이후에 더 좋은 그림을 기대를 해보지만 반대로 여길 돌봄었다가 또 내려와 버리면은 자칫하면은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볼 때는 하단은 매수자리 상단은 매도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의 이 상승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중을 좀 줄여가거나 대응을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기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7만 원대만 지켜지면 괜찮다. 7만 원대만 이탈이 없다면은 지금 이 흐름들은 다시금 또 파동이나 또 쉬었다가 또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반대로 7만 원대가 깨지면은 이제 6만 원대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잡으실 때 7만 원 정도의 설정을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약약품이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에 이 종목이 끼도 많고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거 내용 나오면 10%, 20%, 30% 급등 나와도 할 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간다, 눌렀다 간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간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잡는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개인적으로 잡는다면 7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추세 때 상단은 매도 자리가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종목 분봉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여기서 이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올라갈 때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 터지거든요. 그 가격대가 7만 원대 초반입니다. 7만 3천 원대, 7만 4천 원대, 7만 원대 초반 대에서는 어디선가 모르게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다. 잘하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빠질 일 없이 꺾을 일 없이 그냥 여기서 돌아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 위에 한 9만 원대나 9만 5천 원대 계신 분들은 사실상 7만 원 안 깨지면 반등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어금니 깎여물고 들고 가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거나 슈팩트 이슈가 나와서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7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해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 상단 자리에서는 어찌 됐든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뭐 내가 조금 더 가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나머지 물량 가지고만 추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모를 해보시면서 이후에 상승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대응을 해가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거는 7만 원대가 계속 지켜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만 원대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이런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하면 뭐 현 구간에서 그냥 뭐 눌러주는 거 없이 돌아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9만 원대 뭐 이런 자리에 단가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힘내시고요. 뭐 7만 원대만 안 깨지면 저는 그래도 한 뭐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끼도 많아서 9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8만 원 후반에서 9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도 일약약품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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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